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소실점과 투시원근법인데요. 이 소실점과 투시원근법은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나 물체가 앞에 있으면 앞에 있을수록 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현상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투시원근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시원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실점의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소실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간에 놓여있는 물체에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뒤로 가면 갈수록 흐려지다가 결국에는 없어져서 소멸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공간에 들어가는 물체의 선들이 만나는 점, 그 점 만나서 결국은 없어지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서 소실점이 1개이면 우리는 1.투시, 소실점이 2개이면 2.투시, 그리고 소실점이 3개이면 3.투시라고 합니다. 우선 소실점이 1개인 1.투시인데요. 제가 1.투시에 많이 쓰이는 구도를 그냥 예시로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이 작아지는 것에 이제 이 건물의 연장서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그어보면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작품, 이 1.투시의 소실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양옆으로 빌딩이 이제 놓여있는 1.투시 같은 경우는 길게 뻗어있는 길이나 아니면 이렇게 양쪽에 건물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그런 이제 풍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실점이 2개인 2.투시인데요. 소실점이 2개라면 그럼 소실점은 과연 어디에 2개가 있는 걸까요? 네, 화면에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2.투시인데요. 제가 아까 소실점은 이 소실점은 그 물체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의 끝부분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마찬가지겠죠? 선이 이렇게 이렇게 만나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이쪽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2.투시의 모습은 대략 이런 마름모 같은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2.투시 같은 경우는 건물, 건물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그리면 이렇게 바로 그리시면 되겠죠?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그리면 훨씬 건물이 입체적이고 원근감 있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2.투시의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실점이 3개인 3.투시인데요. 이 3.투시 같은 경우는 공간감이 더욱 적극적으로 느껴지는 원근법이라고 해서 공간원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소실점이 3개이니까 소실점 3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투시 같은 경우는 아까 2.투시가 화면에 양쪽에 소실점이 하나씩 있었죠? 똑같습니다. 먼저 양쪽에 소실점이 하나씩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위나 혹은 아래쪽에 소실점이 하나씩 더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3.투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위쪽에 소실점을 하나 찍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우선 선이 모이겠죠? 우선은 소실점은 연장선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또 그려주고 그리고 또 여기로 이렇게 또 선이 모이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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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모이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연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요? 네,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건물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조금 제가 좀 막 그려가지고 기울기가 조금 삐뚤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어떤 지금 소실점이 무엇인지 뭐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조금 필요 없는 선들은 제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게 바로 3.투시로 그린 이 지금 건물이거든요. 어떠세요? 아까 2.투시와 뭐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2.투시에 다시 한번 봐볼게요. 2.투시는 이렇게 3.투시는 이런 모양 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소실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커다란 빌딩을 아래에서 시선이 이제 아래에서 위쪽에 있는 높은 빌딩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나죠? 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건물을 그릴 때도 우리는 3.투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설명만으로는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실제 사진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 1.투시, 2.투시, 3.투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사진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길이 이렇게 시원하게 쭉 뻗어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길이 좋아집니다. 여기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쭉 그어보면은 여기서 만나는데요. 자, 어때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 한 가운데에서 만나네요. 그러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한 개가 있으니까 얘는 1.투시가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다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기 흔들다리인가? 흔들다리인가 보는데 다리 모양을 보면은 다리가 뒤로 갈수록 좁아져요. 자, 연장선 한번 쭉 그어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 다리 난간이죠. 난간도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그리고 위쪽 줄 이렇게 줄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한 가운데서 모든 선들이 만나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1.투시가 적용된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투시 같은 경우는 앞에 있을수록 커지고 뒤로 갈수록 이 작아지는 이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이제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길의 폭이 좁아지고 난간의 폭도, 난간의 폭도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넓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넓어요. 간격이 이렇게 넓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고 세밀해지죠. 네, 이것도 1.투시의 정말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이 사진에서 우리가 한번 소실점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어, 이거 구도가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 보시면 바닥이 바닥이 뒤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물건들을 파는 상가 부스들인데 이 부스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연천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천장 보이시나요? 여기 천장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이렇게 천장에 장식, 천장 벽이 이렇게 구조가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조도 여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간격도 좁아지고 크기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장식이랑 장식이 달려있어요. 천장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천장에 장식이 달려있는데 이 장식도 뒤로 갈수록 좁아져요. 좁아지고 간격이 뒤로 갈수록 좁아져요. 이 앞에는 간격이 넓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간격이 이제 좁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 되게 지금 구도가 너무 좋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등이 있어요. 이 전등도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점점점 흐릿해지고 그 현재 형체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소실점이 한계인 1.2지예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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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천장도. 이렇게. 지금 전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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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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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소실점이 여기 가운데로 모이고 있죠. 그러면 이 소실점이 가운데 하나에 있는 1.2지의 정말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도 건물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향하고 있죠. 인도하고 바닥을 봐도 건물들도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인도도 이렇게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요쪽. 여기 요 부분을 다 향하고 있네요. 이것도 이 풍경 스케치에서 자주 쓰이는 1.2지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구도가 조금 달라졌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 다음에 밑에 바다가 볼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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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지금 짤려 있긴 한데. 여기가 아마 요런.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화면에 양쪽에 소실점이 있는 건물을 나타내기 좋은 2.2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요것도. 지금 이게 사진이 전체가 나오진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보시면 화면이 유출할 수 있어요. 요기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은 또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가려져 있긴 한데 요기가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돼 있고. 잠깐만. 요렇게. 아 요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요런 식으로 양쪽에 소실점이 있는 2.2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또 구도가 다른 사진이 하나가 또 튀어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어떤 투시가 지금 반영이 된 걸까요? 1.2시? 2.2시? 3.2시? 오.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두 가지 투시법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1.2시하고 3.2시가 사실 섞여 있는 사진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쪽에 있는 건물 한번 볼게요. 건물. 건물에 연장선 한번 그어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인도도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면은 이 오른쪽 끝으로 연장선이 모여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소실점이 되는 거고 소실점이 한 개가 있으니까 얘는 1.2시가 반영된 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 그런데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죠.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요 위에 요게 이 건물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건물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은 몇 점 투시냐? 이 건물은 지금 3.2시가 반영되어 있는 건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좀 지우고 자 보시면은 이거를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할게요. 딱 보니까 소실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기 요기 요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요렇게 이게 사진이 엄청 수평으로 이렇게 잘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거를 좀 감안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쭉 가니까 이쪽 끝에 하나가 있겠죠. 요 끝에 소실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에 소실점이 하나가 있겠죠. 보시면 요렇게 살짝 아래로 갈 수 있고 살짝 넓어지는 가려져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다 넓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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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위에 보다 아래쪽에 조금 더 넓을 거에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보면은 지금 소실점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 3점 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3점 투시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1점 투시가 섞여있는 그런 복합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 소실점과 투시 원금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원금법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우선은 소실점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물체나 대상들이 멀어지면서 가장 흐려져서 결국에는 없어지는 부분 물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다 같이 만나는 한 지점을 우리는 소실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차원의 어떤 풍경이나 화면을 종이에 옮길 때 이체감과 원근감을 표현해 주기 위한 기법을 우리는 투시 원금법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시 원금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로 나누어지는데요. 1점 투시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하나로 모여져서 양옆에 있는 어떤 빌딩이 있는 길이나 사선으로 펼쳐진 풍경을 그리기에 매우 유용한 구도이고요. 2점 투시 같은 경우는 화면에 양쪽에 소실점이 두 개가 있는 것에 2점 투시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빌딩이나 건물을 그리는데 매우 유용한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점 투시는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위나 아래쪽에 하나씩 있어서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는 모습,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 얘기만 계속 하느라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요런 오늘 이제 같이 공부했던 소실점이나 투시 원근법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 깊이감을 주거나 입체감을 주고 거리감을 주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반드시 한 번쯤은 꼭 공부하고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